계속 보실 때 누가 뭐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맞습니다 모두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해 생각한다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위험과 전쟁을 준비하고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도 이겨내고 막아내고 어떤 전쟁도 승리해내는 사람 말을 바꾸면 믿음의 사람은 사업도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믿음 참 좋은데 사업을 못 얻으라고 그것 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라고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 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든지 그 믿음으로 다 해내기에 충분하더라도 언뜻 언뜻 생각나는 사람 중에도 믿음 없는 롯과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비교해보아도 믿음 없는 엘리와 믿음 있는 사무엘을 비교해보아도 믿음 없는 사울왕과 믿음 없는 사울왕과 믿음 있는 다윗왕을 비교해보아도 그것이 비단 육적인 싸움 전쟁이든 아니면 영적인 싸움 전쟁이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사라는 게 되돌아보면 싸움의 역사라면 사실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부부사도 결국 싸움사 아니요? 부부를 부부라는 것도 계속 계속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대답을 한번 우리 부부는 이제 싸움은 끝난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흔들어보세요 이 봐 지금 못든 분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 말이잖아 이게 끝났다는 게 이제 터득을 했다는 의미도 되고 이제 다 포기를 했다는 의미도 되고 역사도 어찌 보면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아닌가 인류사도 어떻게 보면 전쟁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6월이 호국의 달이고 6월에 6.25 전쟁이 있던 달이 되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싸움 전 다툴생 전쟁이라 한번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나온 거울의 역사가 전쟁사이듯 앞으로도 역사 속의 전쟁은 사실 끊임없이 크고 작아서 그렇지 지금도 계속 지구 어느 편에 선가는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딘가는 계속 오늘도 싸우고 개인적으로도 싸우고 또 국가 간에도 싸우고 부족 간에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 전쟁은 나는 것이며 그 전쟁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며 그 전쟁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아주자 하는 첫째 전쟁은 왜 나는 걸까? 가인이 아베를 돌로 쳐죽인 것도 개인 간의 싸움 전쟁이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기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찍인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 저 말을 광터 지나가지 말고 조금 깊이 보면 저게 지금 뭔 말이냐면 악인이 의인의 의로운 꼴을 잘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전 말이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도 형제 간에든 며느리 간에든 딸 간에든 교우 간에든 이렇게 잡으면 뭔가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러면 아이고 진짜 참 잘한다 아이고 진짜 보배다 이리 주면 그거 얼마나 줄 나 제 꼴비기 싫어서 내가 그게 딱 가인의 시각이라는 게 가인의 시각 가인의 시각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또 이렇게 솔로를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를 잘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이 이름 얼마나 좋아요 쟤 때문에 성가대를 옮기든지 어찌든지 왜 그런 일을 왜 그래요 시기 때문에 묘한 심리적 그 시기가 싸움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좋은 꼴을 좋게 볼 수 있는 넉넉함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참 정말 어려운 중에 어떻게 남편이 뭐 돈을 좀 어떻게 해줘서 옷을 한 번 사 입었어요 얼마나 참 본인이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괜찮니? 괜찮아? 아유 우리 신랑이야 진짜 나 30년 만에 청어도 입은 거야 그러면 진짜 이쁘다 진짜 이러면 좋으련마 나 걔 꼴비기 싫어서 이제 안 불러 뭐 너무 그렇게 꼴비기 싫은 꼴이 많아 그냥 봐줍시다 할렐루야 그냥 넉넉하게 봐줍시다 소동과 고무라의 전쟁이 났다면 그거는 배신과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전쟁인데 누구는 패하고 누구는 승리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창세기 14장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뭐한지라 배반에서 전쟁이 나네요 배반에서 자 보세요 배반으로 전쟁이 나잖아요 창세기 14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이게 지금 언뜻 읽어서 그러지 내 나라가 다섯 나라와 싸웁니다 다섯 나라가 내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때 롯도 그냥 소듬에 살다가 전쟁에서 나라가 지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서 재산 다 뺏기고 그냥 쫓겨나갑니다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입니다 내 왕이 소듬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듬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전쟁에서 이기면 바로 저런 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정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싹 그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든 그 다음에 재물이든 그래서 전쟁하는 욕심 때문에 자 다섯 나라가 내 나라에게 졌습니다 롯도 재산 다 잃고 포로로 잡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은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롯은 없는데 아브라함은 있습니다 이러한 데 따른 대처 능력도 롯은 없는데 아브라함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예수 믿고 전국 가는 데만 써먹지 말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데도 써먹으시고 몸뚱아리 건강하게 사는 것도 써먹으시고 사업을 형통하는 데도 써먹으시고 전쟁 나면 이기는 데도 써먹으시고 막 써먹으시길 바라요 믿음은 카드다 그런데 목사님 카드 안 받는 데 있는데요 그건 신고하면 돼 믿음은 카드다 시작 시작 긁으면 되는 거예요 막 긁으면 아 이렇게 말하면 막 아메! 막 이리 해봐 좀 아휴 목사님이나 카드는 하나 내주세요 롯은 믿음으로 축복받는 데만 써먹었지 자기 삶을 지키는 데는 못 써먹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런데 사실은 롯은요 믿음으로 복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을 좋게 해서 그러지 믿음은 그냥 구원받는 데만 쓰는 게 아니 믿음은 그냥 죄를 이기는 데만 쓰는 게 아니 믿음은 그냥 귀신 쫓는 데만 쓰는 게 아니 믿음은 전쟁에서도 승리 있게 하는 데도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장세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회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분야와 인민을 싹 찾아왔더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너무 편협되이 축소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이와 같이 전쟁에도 꼭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얼치 시작 주여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같은 나라가 같은 전쟁을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도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신 나라는 이기고 귀신 섬기는 나라는 지고 그러면 간단한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도 지고 이기고 한다고 해요 사무엘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호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불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입니다 아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불레셋한테 전쟁했는데 져가지고 4천명 죽었대야 그것뿐이 아니오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입니다 불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류기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번에는 3만 명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괴도 빼앗겼어요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도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사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오해는 제발 좀 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자 엘리 나이 들어가는 모습하고 모세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차이나지 않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물론 모세는 특별한 분이에요 나도 알아 그런데 엘리는 비둔한 연고라 의자에 앉아서 흔들 의자에 흔들 흔들 하다가 그냥 꼬꾸라져 죽었다 물론 뭐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늘나라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 먹어 가는 모습도 아름다우시길 바라요 이렇게 미모도 아름답고 하는 일도 아름답고 이렇게 좀 쥐틴하게 꼭 입구었고를 떠나서 왜 없어도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나오는 말 들어보면 그 처음 생긴 건 시원찮은데 어쩌면 그렇게 옥구슬에 생반에 옥구슬 구르듯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저만 사람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생긴 건 이쁘게 생긴 것이 나오는 말대로 하면 무식이 뚝뚝 떨어지는지 아니 내가 동심이 할 때마다 느껴요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 아이고 주여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마음의 아름다움 지적의 아름다움 아멘 보병산만이 죽고 홈리와 피누하스 죽고 엘리 지상 죽었으니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형상이 생겼을까 범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요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요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요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더라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요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호와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이긴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미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해 맹수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이렇게 말하면요 저 말이 해당이 되면 그냥 은혜 받고 회귀하면 되는 걸 꼭 깠다고 깠다고 아니 깐긴 뭔 밤이여 깐게 그냥 말씀이 해당이 되면 은혜 받고 회귀하면 되는 것을 할렐루야 나라는 패했고 제사장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법계는 패하겠으니 이 또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무슨 전략가입니까 아니 무슨 개백장군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의 평범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가 한 것을 볼래요 참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께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니라 딱 한 게 두 가지네요 금식하며 회개한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무슨 막 전쟁 준비를 하고 막 분사훈련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아주 간단한 금식과 회개가 엘리나 홈리나 피누하스는 평생에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는 그 쉬운 일이 왜 누구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누구에게는 그 쉬운 일이 왜 누구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불레스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의 여호와께서 불레스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불레스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버렸더라 똑같은 불레스인데 엘리 때 불레스에서는 너무 강하게 그지였고 똑같은 불레스인데 사무엘 때 불레스에서는 너무 형편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도대체 사람의 어떤 문제인가 전쟁도 이렇게 쉬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얼체 시작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세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는가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가장 많이 승리한 사람 한 명만 뽑으라면 그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전쟁의 명수 하여튼 전쟁의 도사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대단합니다 다윗이 또 똑같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불레스 사람만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 맨 먼저 다윗은 전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 이하입니다 불레스 사람은 이 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자 골짜기를 두고 불레스와 이스라엘의 양편에 서 있습니다 불레스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보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여섯 규빗 한 뼘 이러면 개념이 잘 안 잡히죠 2미터 90입니다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110센치가 더 큽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노트 5천 세계리며 그 다리에는 노트 경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7천 600 세계리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뭐 어떻게 설명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괴물 저거는 인간이 아니고 뭐다 괴물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저거는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다 자 이런 괴물이 그냥 전면전으로 하면 피해가 크게 생기니까 싸움 도두는 자 해가지고 오야봉끼리 나와서 맞장 떠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치자 왜냐하면 지내는 골리아시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자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이런 좋은 패를 가졌으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9절입니다 그가 능히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붙어서 이기는 나라가 주인이 되고 지는 나라는 종 되자 이겁니다 대표 한 명으로 모든 싸움을 끝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 그에 반한 다윗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시작 또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임금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 발톱에서도 구했으니 저 골리아 장군 손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데 왜 이 믿음이 사울왕에게 없냐 그 말이요 잘 들으세요 왜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 사울왕에게는 없고 다른 백성이 없냐 아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유 참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불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질침생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놈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불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 내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불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불레셋 사람이 이마를 침해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쭉 뻗어버리니라 아유 있기만 해도 안 신나? 그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신나는 것이 그렇게 안 신나는 것처럼 신나세요 저건 이제 성경을 그냥 문어를 구호로 읽어서 그렇지 이거를 약간 좀 드라마식으로 이제 각색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놈이요 키가 2미터 90이니까 이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 같습니까 그냥 마이크 쓰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라 이스라엘의 장수 나와라 이스라엘의 장수 나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다윗은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전쟁에 형들이 참전했어 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부도 묻고 먹을 것 따주라고 형님 왔다 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윗은 국경만 하는 거 원래 싸울 마음이 없어 다윗은 다윗은 나는 군인도 아니고 또 소년이군 그런데 양쪽을 보는데 어떻게 나가지를 아니오 그런데 이놈이 여기 누구냐는 순간 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딴 분들은 그냥 그 말을 듣는데 다윗만 이런 이 감박 하고 이제 전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딱 보니까 사우랑이 보니까 안되고 쓰고 저놈은 너무 크고 얘는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물은 거예요 야 쟤 크고 장군이고 어렸을 때부터 싸운 거니 넌 소년이고 목덩이 되겄냐 임금님 제가요 양을 치는 목덩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 건져주고 불레스 장수한테 건져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옷을 입혀보니까 안되고 옷이 너무 커가지고 막 도포자루처럼 그냥 철렁히 싹 벗고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왜 걱정이 안되겠어요 사울이 아무리 참 자기 백성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는 성경이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신방을 가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내가 야 저게 근데 되겄냐 내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런다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런 놈은 갖고 이제 딱 하니까 블랙골리 하시다 보니까 왠 꼬맹이가 싸운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가짜뇨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어 꼬맹이가 나오냐 근데요 제가 인간사를 제 인간사를 역사 속에서 지나가면서 얻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장점이 장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단점이라고 내박자로 장점이 있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으면 골리아시 경계를 단단히 했을 거예요 근데 언체 시원찮은 놈이 오니까 경계를 푸른 결정적 요인이 투구를 벗었어요 이놈이 투구를 벗은 거야 그 어마어마한 투구를 왜 왜 투구를 벗은 걸 아냐면 돌이 이마에 박혔잖아 그러니까 투구 썼으면 안 박혔지 그러니까 이게요 허점이 생긴 거야 이놈을 보고 그이거시뿌시냐 하는 순간 획획획획획획 돌리다가 획획획획 돌리다가 확 다윗이 잘 던져서 이겼다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긴 거야 시까지 그 돌이 아무리 잘 던져봐야 그냥 뭐 아야 그 정도지 아야 그 정도 그런데 이게 박혀버렸다. 여러분 이 해골도 단단합니다. 이 해골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박힐 정도 되면 돌이 날아온 게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온 거예요. 다윗이 돌을 확 던질 때 하나님이 바람을 휙 불어버리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칼도 없잖아. 가서 골리아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문제는 돌로 칼을 이겼다는 거예요. 돌로 칼을 이겼다. 문제는 이 용기가 지금 사람의 용기냐 이게 이 용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미. 이놈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물 이 무리로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리시리라. 까불지 마라 이 자슈가. 참 저는 이 다윗을 보면 꼭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4,340년 역사에 931번의 전쟁을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임진왜란. 조선왕조 선조 25년 1592년 4월에 일본의 풍신수길이라는 풍신같은 놈이 15만 대군을 데리고 조선을 침공한 전쟁이 임진왜랍니다. 그 정황을 이게 딱 보면 이순신이 딱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조한테 얘기한 거요. 전하 일본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뭔 말이 설명이 필요해. 국방을 튼튼히 하거라. 뭐 그러면 간다는 거를. 이 간신같은 놈이. 전하. 이 이순신의 말을 유념하지 마시옵소서. 일본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리가 없습니다. 모르지 나는. 내가 뭐 그 정도로 역사에 해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기록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정황상 그놈은 일본한테 먹은 놈입니다. 먹었습니다. 왜냐. 절대 일본이 그냥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뭘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순신의 의견과 그 사람 의견이 나눌 때 임금은 그냥 이순신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이순신은 그 사람 의견을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조도 먹었습니다. 모르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황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순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혼자라도 거북선을 건조하고 큰일은 훈련 수병을 연습을 시키고 그거를 또 고자질을 합니다. 이순신이 영모를 동호한 아이다. 그런데 이 잘못된 왕에 나타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옳고 그름은 소용없고 지 유리언들에만 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이거는 임금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가 교회의 목사가 이게 진짜 유념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옳은 말도 좀 들어봐요. 시작 저 이순신을 하옥하거라 이순신이 한 말입니다. 백성을 죽이는 충신이 되느니 차라리 백성을 살리는 죄인이 되리라 성경같지 아니요? 뭔 말인지 금방 나 거 챘어? 백성을 죽이는 충신이 되느니 차라리 백성을 살리는 죄인이 되리라 시작 이제 감방에서 아이나라를 쳐들어 놓은 거잖아 막 물 밀듯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쓰나미 오듯이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에요. 임금이 그냥 잽싸게 도망은 또 1등으로 가 도망은 맥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는 아이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이순신을 나가 싸우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은 지금 어디 있어? 감방에 있는 아이다 나가 싸우라 그러시오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제 가 전령이 나로 연기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방에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에요 그냥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two순신은 들거라 임금님께서 너를 나가 싸우라면 가신다 자 그때 이순신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어요 의로운 감방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훌륭함은 이게 훌륭함입니다. 나 집어넣는 놈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저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말 콧방부 닮기더니 집어넣는 놈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라 끝났습니다. 나라 끝났어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꼭 이 말은 유전자 속에 입력해놓으세요.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은 오해도 누명도 억울함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 아멘도 못어내. 이순신은 교회가 없으니까 나라를 생각했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진짜 이 말을요. 내가 진짜 몇 명 목사님 이름 대가면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당신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라.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어느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라. 나가서 막 싸웁니다. 열 번의 전쟁을 하는데 열 번 다 이깁니다. 그때 나가 싸우는 이순신에게는 배가 열두 척밖에 없고 일본 놈은 백 서른 세 척인가 있고 수백 척이 있습니다. 배가. 배고 있습니까? 그때 이순신이 한 말입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이나 되는 배가 이 싸우니. 나가 죽기로 싸운다면 능이 막을 수 있사옵나이다. 열두 척이나.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이 열두 척밖에 없나이다. 이랬으면 졌어. 그건 싸볼 것도 없어. 졌어. 자 다윗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금님! 저놈은 커서 맞추기가 쉽습니다. 이랬어. 이겼어. 저건 커서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졌어.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눈을 긍정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주여 내게 긍정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작! 제발 좀 끝! 아우, 복사님 요새 진급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누가 몰라. 그래도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우, 복사님 요새 취직여를 씁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아우, 복사님 요새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는 교회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눈팅이 좀! 똑바로 열어봐 좀. 눈팅이 좀. 아홉 번째 전쟁을 이긴 게 명량전인데 그게 영화로 나왔고 열 번째가 노량해전인데 그때 이순신이 순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냥 내 나름 이렇게 역사를 정황상 봤을 때 사실 이순신은 안 죽어도 됩니다. 왜? 이미 일본은 이제 전세가 기울었고 그냥 그냥 살살 몰다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순신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 일본 놈을 그냥 쫓아내려고 그냥 싹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그때 선조가 아휴 내가 그때 신방을 한 번만 갔으면 그냥 나는요 진짜 목회 여러 시대에 했었어야 돼. 내가 보면은 그냥 내 신방을 한 번만 가서 선장로님 선조니까 아마 틀림없이 교회에서 장로를 일찍 줬을 거야. 왜냐하면 임금이라고 조금 부족해도 빨리 줬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선장로님. 예. 이순신을 품에 안으십시오. 뭔 소리요. 이순신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 이순신을 품에 안으면 임금님은 모든 명예를 아는 사람을 아는 것이니 그게 임금님의 명예입니다. 내가 여기에 신방 가서 해주고 싶은 말이야. 그런데 신방을 가려고 보니까 벌써 역사가 끝났어. 역사가. 그러니까 그때 누가 신방을 갔어야 되느냐. 그때 누군가 하여튼 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해줄 위인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건 해줘봐야 듣지도 못했고. 아마 그 얘기하고 또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아이고 내가 만호여 신방 갈 때가 지금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국녀고 술 마실 때도 내가 신방 갔어야 됩니다. 그때도 내 신방 가서 의장로. 의자왕이니까 의장로잖아요. 나는 장목사고.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은 삼천국녀고 술을 마실 때가 아니고 저 여자들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삼천 화랑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그 화랑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저 여자를 하나씩 선물로 주십시오. 아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금방 또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러면 임금님이 후궁으로 뽑은 여자 그 이쁜 여자들을 준다. 화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까. 30대 1입니다. 지원율이. 거기서 골라가지고 30명을 뽑아서 다 여자 하나씩 안겨주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그랬으면요. 삼국은 신라가 통일하는 게 아니라 백제가 통일했습니다. 아이고 내 그때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근데 또 소리켜보니까 의자왕이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까. 나는 그날로 낙화함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봐라. 장목사가 술맛 떨어지게 했다. 어느 놈이 들여보냈느냐. 그냥 붙들려서 낙화함에 삼천궁류가 떨어지게 아니라 내가 떨어졌지. 내가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죽 시대를 맞춰서 요새 낫게 했겠냐. 나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선조가 이순신에게 한 말. 순신아 예. 내가 너와 동시대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구나. 고맙다.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거라. 그리고 내가 감히 너에게 하고 싶기에는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짐에게 충성을 다하거라. 그러면 이순신은 머리 뺏어려도 짚신 삼고요. 발톱 뺏어려도 뭐 햅니다. 그런 충신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에게 한 말. 너는 꼭 죽거라. 살아있으면 안 된다. 꼭 되져라. 그게 전사한 거예요. 나 우리나라는요.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몰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로에서 한평생을 바쳤는데 죽으라고 하는 임금에게 충성할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 놈을 죽여버려야 된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전사하는 거예요. 왜? 임금님 위에서. 대한민국같이 나약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잘 이어올까. 나라는 약해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이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어디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순신이 한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성경을 읽었나 봐. 이순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이루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이순신이 살고자 했다면 대한민국이 죽고 이순신이 죽고자 하니 우리 대한민국이 산 것이라. 복음을 듣지 못해 그렇지 꼭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는 다윗 같지 않냐. 믿음의 사람 같지 않냐. 제가 말씀대로 하는 요지는 어느 시대를 살건 통하는 사람은 다 수준이 통하다는 것. 1950년 6월 25일에 발발된 6.25도 그렇습니다. 이순신 양군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조국을 위해 정말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그 위대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돈을 주는 건 아닐지라도 평생 후손들이 그 고마운 마음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람다운 바른 도리오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전쟁의 역사는 한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자는 겁니다. 유독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그 많은 전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간단합니다. 바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너무 큰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싸워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 이유는 원체 착했기 때문입니다. 왜 또 안 믿는 것처럼 웃어. 나 진짜 착했어요. 두 번째 이유. 착하기만 하면 안 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키가 180쯤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키가 165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깜보고 건들었을까요. 내가 안 맞으려고 지금 태권도 칠다는 됐을 겁니다. 그놈들 두드려 패려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 누가 안 건드리니까 그래요. 누구도 쉽게 건들 수 없는 키. 개인사가 그렇듯 나라사도 그렇지 않겠는.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스 의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인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지면 종디는. 아주 특이하게 전쟁에 승리한 두 경우를 살펴봅니다. 출애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기 17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너비디며 싸우니라. 모세가 요수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싸울 사람은 싸우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역할 분담이 잘 되어졌습니다. 다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기 17장 1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 그래서 요수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기도하는 모세와 싸우는 요수하와 그 손을 붙드는 아론과 훌의 작품이 이루어져서 저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그것이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나라가 됐건 기도하는 사람과 호주하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야 참된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항상 위험한 나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자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은 군대를 한 달 정도는 군생활을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고 자원하면 나 군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군생활을 해서 적어도 총은 다룰 줄 알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을 잘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역사 속에 여자들이 위대한 여자들 많아요.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준 여자도 위대하지만 논개 봐 반지 열 개 끼고 외장을 죽인 누가 죽이겠습니까? 여자나 헌야 죽이지. 그런 훌륭한 여자 때문에 나라 역사. 그래서 여자들을 뭘로 키우냐면 저격수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힌트를 얻어. 그러니까 전부 여자들은 군대 가서 저격수를 해서 일선에 내보내지 말고 전부 아파트 창문 열고 전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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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저격수가. 우리나라 저격수 만 명만 키워놔 보세요. 저격수가 쏘는 총은요. 그냥 뒤따둥간거. 그건요. 영화 봐봐. 맨날 총만 쏘지. 맞지도 않아요. 그거는 눈 갖고 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덱. 총알만 아까워. 그거. 그러나 저격수. 탕! 하면 턱. 아우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풍부운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전쟁입니다. 가장 멋있는 전쟁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가 32장 1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리비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저 아수르 왕 그 어마어마한 나라 사네리비 쳐들어옵니다. 역대야 32장 7절입니다. 히스이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야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움 알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욕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요왕 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요하의 전에 올라갔어.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앞에 기도하여 가로돼. 그룹들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하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 여호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하여 눈을 떠보시옵소서. 사네리비 사신 하나님 회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열광기 하 19장 35절에 끝납니다. 이 밤에 여호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싹 죽여버린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더라.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전쟁사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몸의 건강이나 나라의 국방력이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몸의 저항력이 강하면 어디 감히 병균이 틈을 탑니까. 갓 잡시다 죽여버리죠. 그러나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시시한 감기 하나 가지고도 며칠씩 고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면 국가의 국방력이 튼튼하면 어디 감히 다른 나라가 넘보겠습니까. 그냥 쳐부수면 되지. 그러나 국방력이 약해지면 여기저기 쳐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돈이 써보세요. 사람들이 다 따르고 빌려주고 갖다 쓰라고 그럽니다. 돈 떨어진 걸 알아보세요. 있는 돈도 갚으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인간관계도 유비무안하듯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든스 5장 7절 이하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가주트란 삼길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당한 줄을 알미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4,340년 동안 붙드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해야 하고 여러분 몸 또한 건강해서 감히 병균이 틈타지 못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나의 건강과 이 나라의 안녕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도록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4,340년 동안 93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민족을 붙들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붙들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되 나라의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재산상 건강도 다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백플레이션을 선포하게 하소서 Tahun ris 음 음 STEM